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 이 한 구절 정말 체감이 되시나요? 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효과를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오늘 책의 제목은요. 양자 컴퓨터의 미래. 양자 컴퓨터 혁명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치오, 가쿠지음, 박병철 온 김, 김영사 출판사입니다. 자, 책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왜 그토록 강렬한가? 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인텔 등 전세계 주요 테크 기업과 국가연구소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전력하는가? 양자 컴퓨터의 역사와 종류, 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현황, 양자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돌파구, 마침내 펼쳐질 환상적인 미래까지 인류의 문명을 도약시킬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한 단 한 권의 책. 저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미치오, 가쿠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로 이론 물리학계의 세계적 석학이자 미래학자이다. 하버드를 순마쿰나우드 최후등으로 졸업하고 유시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끈 장의론이 공동창시자이다. 어려운 이론 물리학의 세계를 탁월한 비유와 위트로 전달하는 저술가로서 과학 전문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실리콘 시대의 종말.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두 개의 초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과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두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라는 신종 컴퓨터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자 컴퓨터가 특정 계산 분야에서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컴퓨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두 연구팀 중 하나인 구글은 자사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수학 문제를 단 200초만에 풀 수 있다고 장담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구글팀은 시카모어를 라이트 형제의 첫 시험비행이나 스푸투니크 위성발사에 견줄만한 비약적 발전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으며 이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 지금 세계 최고로 알려진 컴퓨터는 주판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한다. 한편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양자혁신연구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든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100조배 이상 빠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IBM의 부사장 로버트 수터는 최근 떠오른 양자 컴퓨터를 21세기를 저어할 핵심 컴퓨팅 기술로 평가했다. 양자 컴퓨터는 과학의 획기적인 도약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이다.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궁극의 컴퓨터라는 별칭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 트랜지스터로 작동하는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모든 계산을 가장 작은 물체인 원자 규모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의 생활 양식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의 역할은 단순히 빠른 계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는 엄밀히 말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치였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되긴 하나. 어쨌거나 그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를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가동해도 절대 풀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컴퓨터는 생명현상과 관련된 주요 화학 반응을 원자 규모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생명현상의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규명하려면 분자 내부에서 춤추는 전자의 파동을 서술해야 하는데 0과 1의 조합은 이 미묘한 과정을 추적하기에 너무 투박하기 때문이다. 미루에 갇힌 주의 탈춤구를 찾을 때도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하나씩 일일이 따라가면서 지루한 계산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한꺼번에 거의 빛의 속도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제조사들이 양자 컴퓨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2021년에 IBM은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양자 컴퓨터 이글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파이의 껍질처럼 오직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가 몰고 올 혁명의 위력을 감안할 때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 분야에 거의 올인하듯 돈을 쏟아붓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리게티티 컴퓨팅, 허니웰 등 실리콘밸리의 선두기업들은 모두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 지금 이 분야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IBM과 허니웰 그리고 리게티는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1세대 양자 컴퓨터를 인터넷에 공개해 놓은 상태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하면 다가올 양자 컴퓨터 혁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IBM은 2016년부터 일반 사용자들에게 15개의 양자 컴퓨터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IBM Q-Experience를 운영해 왔는데 삼성과 JP Morgan을 비롯하여 매달 2천 명의 사람들, 초등학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이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아이온 Q는 2021년에 기업 공개를 통해 총 6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미국을 대표하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기업으로 떠올랐고 푸사이 퀀텀은 이 분야에 아무 실적도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6억 6천 5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면서 기업가치가 31억 달러로 급등했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토록 뜨거운 투자 열풍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책춘함 템플턴 투자마인드 북살롱 멤버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는 기업들이죠. 아이온 Q 회계법인이자 자문사인 딜로이트의 관계자들은 양자 컴퓨터 시장이 2020년대에 수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대에는 수백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계속해서 앞당겨지는 중이다. 자파타 컴퓨팅의 CEO 크리스토퍼 사부아는 양자 컴퓨터의 출현 시기를 예측하면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게 또 AI하고 또 결합이 되면 엄청나겠죠. 심지어 미국 의회도 양자 컴퓨터 개발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다른 국가들이 양자 컴퓨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뒤늦게 간파한 미국 의원들은 2018년 12월에 새로운 분야의 연구 지원을 골자로 한 양자 연구 집중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매년 8천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지원받는 2개에서 5개의 새로운 양자 정보과학 연구센터 설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에 미국 정부는 에너지부가 총괄하는 양자 기술 개발에 총 6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럭키드 마틴 같은 대기업도 여기에 동참하여 3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양자 기술 개발에 정부가 뛰어든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다. 지금 영국 정부는 옥스퍼드 셔주의 과학기술단지에 있는 하와일 연구소 근처에 양자 컴퓨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를 짓고 있으며 2019년 말에 30개의 양자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으로 발족하였다.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 개발 사업을 1조 달러짜리 도박판에 비유하곤 한다. 경쟁은 살벌할 정도로 치열한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을 비롯한 일부 기업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긴 했지만 현재 세계에 적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개중에는 이런 추세를 매우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 회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해서 지금 발을 들이지 않으면 문이 언제 닫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맥퀸즈의 파트너인 이반 오스토이치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조금이라도 간파한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화학과 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석유와 가스, 운송, 병참, 은행, 제약,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는 이제고 전대미문의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원리적으로 양자는 광범위한 문제 해결책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보기술 최고 책임자인 CIO의 모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관련 회사들은 양자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캐나다의 양자 컴퓨팅 회사 D-Wave 시스템의 전 CEO 번 브라우넬은 지금 우리는 90 컴퓨팅 기술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새로운 컴퓨터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로칩으로부터 디지털 혁명이 몰아친 후로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이 불어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치를 소유한 거대 자동차 회사 다임런은 컴퓨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업인데도 양자 컴퓨터에 이미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 양자 컴퓨터 없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사인 BMW의 대표 율리우스 마르체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왔다. 양자 컴퓨터는 자동차 공학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줄 것이다. 폭스바겐과 에어버스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경영 혁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심지어 제약회사들도 양자 컴퓨터의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복잡한 화학 및 생물학적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종의 약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술은 머지않아 사이버 공간에서 약의 효능을 테스트하는 가상 실험실로 대체될 것이다. 화학자들 중에는 자신이 할 일을 양자 컴퓨터의 통째로 빼앗길지도 모른다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신약 개발 전문 블로거 데릭 로우는 이런 예상을 일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계가 화학자를 대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 양자 컴퓨터가 출현하면 과거의 기계를 사용했던 화학자들은 더 이상 기계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장비인 스위스 제네바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도 양자 컴퓨터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다. LHC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14조 전자볼트까지 높인 후 충돌시켜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면 1초에 무려 1조 바이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자 슈프리머시 지난 2012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즉 칼텍의 물리학자 존 프레스키이 양자 슈프리머시 즉 양자 우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때까지 적어도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실제로 개개의 원자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기판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양자 컴퓨터는 작동 원리가 워낙 미묘해서 진동이나 잡음이 조금만 끼어들어도 계산 전체를 망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프레스킬의 선언은 비관론자들의 부정적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그 후로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자 컴퓨터의 회오리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에도 불어닥쳤다. 내부 고발자들이 유출한 문서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에서는 이 분야의 진척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해왔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모든 보안 코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일극기밀이 새어나가는 건 물론이고 모든 기업과 개인의 신상정보도 사방에 유출될 수 있다. 절대로. 공연한 엄살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과 표준을 수립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는 최근 불어닥친 변화에 대기업과 정부기관들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지침서를 공개하면서 2029년이 되면 양자 컴퓨터로 128비트짜리 고급 암호화 표준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암호 전문가 알리엘 카파라니는 2021년 7월에 포부스의 기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는 악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양자 컴퓨터의 선두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국립양자정보과학연구소에 이미 10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다. 국가정보에 안위가 달린 일인데 이 시점에서 수백억 달러를 아꼈다간 훗날 대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악질 해커가 양자 컴퓨터를 선에 넣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디지털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가의 군대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들이 훔친 정보는 비밀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를 부른 또 다른 악당한 게 넘어갈 것이며 이들이 월스트리트 컴퓨터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하여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킹할 때 막는 기술의 잠금을 해제하면 비트코인 시장도 순식간에 와야 된다. 영국의 다국적 회계법인이자 자문회사 딜로이트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25%가 양자 컴퓨터 해킹에 취약하다고 평가했으며 데이터 소프트웨어 IT 기업인 CB인사이트에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은 당분간 양자 컴퓨터의 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세계 경제이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은행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오직 컴퓨터에 의존하며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학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충건물과 교량, 우주로켓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할리우드의 블록보스터 영화도 대부분 컴퓨터의 산물이다. 제약회사들은 컴퓨터로 신약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여가는 이미 오래전에 컴퓨터에 점령당했다. 물론 어른들도 친척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주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다들 알다시피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가끔 전화기로도 쓸 수 있는 컴퓨터이다. 독자들은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때 공황상태에 빠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실 현대인이 하는 행위 중에는 컴퓨터와 무관한 것이 거의 없다. 우리 일상생활이 지나칠 정도로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지구 문명 자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어의 법칙의 종말. 이 모든 혼란과 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는 것은 실리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징조이다. 지난 50년 동안 컴퓨터의 발전상은 인텔의 설립자 고든 무어의 이름을 딴 무어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즉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성능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컴퓨터는 이 간단한 법칙을 따라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겨우 반세기만에 컴퓨터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점령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그 어떤 발명품도 컴퓨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컴퓨터는 처음 등장한 후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겪었고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인류의 삶의 막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사실 무어의 법칙은 기계식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던 1800년대 말부터 적용된다. 그 시대의 공학자들은 기어와 바퀴 그리고 실린더로 이루어진 수동식 계산기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수행했고 20세기에 들어선 직후에는 전기에너지가 등장하면서 기어와 바퀴가 계전기와 케이블로 대체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적국의 암호를 풀기 위해 거대한 진공관식 컴퓨터가 동원되었으며 냉전시대에는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대체되면서 집체만 했던 컴퓨터가 장롱 크기 정도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계산 능력과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1950년대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은 국방부 같은 정부기관이나 국제은행뿐이었다. 물론 이 무렵의 컴퓨터도 그 나름대로 빠른 성능을 자랑했지만 예를 들어 애니악은 사람의 능력으로 꼬박 20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단 30초만 해낼 수 있었다. 워낙 고가품인데다 웬만한 건물을 가득 채울 정도로 덩치가 커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로수자의 소형화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손톱만한 기관에 트랜지스터 10억 개를 심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그 덕분에 컴퓨터는 훨씬 작은 크기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냉전시대의 국방부에서 돌아가던 공룡 같은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람을 달에 보낼 때 사용했던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컴퓨터를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컴퓨터 성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마다 기존의 기술은 곧바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 옛날 무어는 컴퓨터의 성능이 18개월마다 두 배씩 향상될 것으로 예견했고 실제로 이 법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러나 무어가 말했던 주기는 얼마 전부터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아예 정체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요즘 생산되는 마이크로 칩에서 트랜지스터의 가장 얇은 층은 원자 20개가 들어가는 정도인데 이 간격이 더 좁아지면 양자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사이의 간격이 원자 5개 정도라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위치가 불확실해진 전자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칩을 녹일 수도 있다. 즉 실리콘, 반도체의 기판을 둔 컴퓨터에 무호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리법칙으로부터 초래된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리콘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며 후 실리콘 시대 또는 양자 시대의 서막을 현장에서 관람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텔의 산재인 나타라잔이 말했듯이 이 정도면 우리는 반도체 컴퓨터를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실리콘 밸리는 머지않아 러스트 벨트 즉 전성기가 지난 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산업단지로 전락할 운명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조만간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구글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하르트모트 네비는 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 되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바로 이런 일이 현실세계에서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양자컴퓨터의 위력 대체 양자컴퓨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그토록 난리를 치는 것일까. 원리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0과 1의 배열로 이루어진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최소의 정보 단위 하나의 0 또는 1인 비트의 긴 배열을 디지털 프로세서 즉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면 일련의 계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시기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이머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1959년에 바닥에는 아직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0과 1로 이루어진 수혈을 원자의 상태로 대체하면 원자 규모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트랜지스터를 가장 작은 물체의 원자로 바꾸면 컴퓨터의 크기가 혁신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원자는 자전하는 팽이와 비슷해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위 또는 아래로 정렬한다. 이때 업을 0, 다운을 1로 대응시키면 컴퓨터의 비트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의 수 0 또는 1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의 세계는 인간계와 달리 참으로 희한한 세계여서 원자는 두 방향의 조합으로 자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자는 주어진 시간의 10% 동안 업이고 90%는 다운이며 또 어떤 원자는 65%가 업이고 35%는 다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원자가 자전하는 방법 즉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값은 무수히 많으며 따라서 원자가 놓일 수 있는 상태도 무수히 많다. 이는 곧 원자가 0이나 1로 결정된 비트뿐만 아니라 0과 1의 중간 상태 큐비트 즉 양자비트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비트는 한 번에 단 한 개의 정보밖에 운반할 수 없어서 연산 능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지만 큐비트의 연산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원자 규모에서 물리적 객체가 여러 개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냉장고 같은 거시적 물체는 오직 하나의 위치만을 갖지만 원자 규모에서 전자는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디지털 비트는 다른 비트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큐비트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교환할 수 있다.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 얽힘이라고 한다. 디지털 비트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비트를 추가해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지만 큐비트 집단에 새로운 큐비트를 추가하면 새로 입된 큐비트가 기존의 모든 큐비트와 상호작용을 교환하므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큐비트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상호작용의 수가 두 배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는 약 100개의 큐비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큐비트 컴퓨터는 큐비트 한 개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보다 두 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양자 슈프리머시를 최초로 달성한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는 53개의 큐비트로 720억 곱하기 10억 바이트의 메모리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기존의 컴퓨터는 거의 주판 수준에 불과하다. 양자 컴퓨터가 과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디지털 세상에서 양자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상 최대의 판돈이 걸린 엄청난 게임이다. 경제 혁명 단기적으로 볼 때 양자 컴퓨터는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물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로운 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양자 의학을 이용하여 난 불치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보다 좋은 점을 하나씩 나열해보자. 1. 검색 엔진 과거에는 한 사람이 소유한 석유나 금의 양으로 부를 평가했으나 지금은 데이터가 부를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기업들은 철진한 금융 관련 데이터를 대부분 폐기했지만 지금은 이 정보가 보석보다 귀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이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가 양자 컴퓨터의 주특기이기 때문이다. 양자 컴퓨터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빠르게 분석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족집게처럼 찾아낼 것이다. 실제로 데이피 모건 체이스는 최근 IBM, 헌유엘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정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2. 최적화 양자 컴퓨터의 검색 엔진으로 데이터의 핵심 요소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검색 엔진을 조정하여 기업의 이익과 같은 특정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대학교 또는 정부 기관에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조건화에서 업무 효율과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이익은 급여와 매출, 유지 비용 등 수백 가지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는데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 이익을 최대해야 하는 조합을 찾는다면 답을 얻기 전에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매일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의 미래를 거의 시간 단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초하여 모든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디지털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선 복잡한 방정식도 간단히 풀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회사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여 제트기와 여객기, 자동차 등에 대한 유체 역학 방식을 풀면 마찰과 제작 비용이 가장 적으면서 효율이 가장 높은 형태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양자 컴퓨터를 기상하게 적용하면 일기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초대형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국가경제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 수 있다. 또는 거대한 핵융합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석 배치를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여 태양을 병 속에 담을 수도 있다. 즉, 수소원자의 핵융합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이점은 수백 종에 달하는 주요 화학 반응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원자 규모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모든 화학자의 꿈이다. 이것이 바로 화학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산화학인데 아직은 컴퓨터의 성능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여 발전 속도가 더디지만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때가 되면 생물학과 의학 그리고 화학은 양자 역학으로 통일될지도 모른다.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여러가지 성분을 혼합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 줄잡아 수십 년이 걸리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가상실험실에서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제약회사의 연구원들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수천 개의 화학실험을 일일이 수행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 후에는 단추만 누르면 된다. 4.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결합 인공지능 AI는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장치이므로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과 의학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론적 기초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연상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럴 때 양자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옥석을 빠르게 가려준다면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했을 때 발휘되는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6. 양자 의학의 탄생 양자 컴퓨터는 지구 환경과 식물의 생명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수백만 가지의 약의 효능을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 불치로 알려진 질병의 근원까지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세포가 갑자기 암세포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치명적인 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무엇이며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은 왜 불치병으로 남아있는가 또 최근 들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변종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이며 백신과 치료제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양자 컴퓨터는 이 모든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두 개를 꼽는다면 단연 항생자와 백신일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는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오직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되고 있으며 백신은 바이러스와 직접 싸우는 특공대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비전투병력일 뿐이다. 두 경우 모두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완성된다면 백신과 항생제의 효능을 높이고 개발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지난 2003년에 완료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인체 청사진을 형성하는 30억 개의 염기상과 유전자 2만 개의 순서를 규명한 초대형 연구과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방대한 양의 유전자 코드가 주어졌으니 DNA와 단백질이 체내에서 어떻게 기적같은 일을 해내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디지털 컴퓨터로는 극히 제한된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단백질은 수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물질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자역학적 과정을 거쳐 작은 곡모양으로 변신한다. 즉 생명현상은 가장 근본적인 단계에서 양자역학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로는 그 복잡한 내막을 알 길이 없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회독하여 단백질의 탁동원리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틴큐어와 디지털헬스 150, 머크, 바이오젠 등 일부 제약회사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로 신약의 효능을 분석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자연도 생명의 기적을 구현하는 천연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기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수십억 년에 걸친 자연선택과 우연의 부산물이어서 인간은 여전히 특정 난치병과 노화에 시달리고 있다. 분자 수준에서 진행되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이해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을 높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DNA 유전체학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연구하는 분야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면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BRCA1 및 BRCA2와 같은 유전자의 식별이 가능해진다. 물론 디지털 컴퓨터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즉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암세포를 막을 수도 없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인간의 면역체계를 통째로 해독하여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세기적 질병으로 떠오른 치매도 심각한 문제이다. 과학자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가 이거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APOE4 유전자의 변이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계에 알려진 가설 중 하나는 두뇌에 있는 특정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잘못된 방식으로 접히면서 생성된 프리온 즉 단백질성 감염 입자 이것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주변에 있는 다른 단백질도 잘못 접히도록 유도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이 과정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무관하지만 단백질 분자의 접촉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루게리병 등 주로 노인에게 발발하는 난 불치병의 주범으로 잘못 접힌 프리온을 지목하고 있다. 단백질 접힌 문제는 생물학에 남아있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 중 하나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생명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은 기존의 컴퓨터로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 과정의 숨은 비밀을 밝히고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양자 컴퓨터뿐이다.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의학의 미래는 더욱 밝아진다. 과학자들은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포함한 35만여 종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알아냈다. 다음 단계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백질이 부리는 마법의 비결을 밝히고 이로부터 차세대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배워나가는 차세대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 초기 버전의 양자 컴퓨터를 신경망에 연결해 놓았다.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랩탑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 컴퓨터가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합세하면 학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의학 및 생물학 분야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구글의 CEO 순다룹 피차이는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는 날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용에 성공했던 1903년 12월 17일에 비유했다. 첫 비행은 12초 동안 고작 37리터밖에 날지 못했으니 별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이 짧은 비행으로 현대 항공학의 지평을 열었고 인류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지금 우리는 120년 전과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 줄 알거나 사용할 줄 알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시도했던 시뮬레이션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개과할 식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이거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엄청난 분석들을 순식간에 해놓을 수 있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메타 슈퍼 컴퓨터 같은 것이 출혈을 하면서 많은 분야를 극적으로 바꿀 거라는 감각만은 분명히 알겠죠. 양자 컴퓨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깝게는 또 미래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이온큐 같은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화관은요. 이렇게 가볼까요? 나는 변화하는 미래에 자신감 있게 적응해 간다. 자 나는 변화하는 미래에 자신감 있게 적응해 간다. 나는 변화하는 미래에 자신감 있게 적응해 간다. 자 이거 어포메이션 방식 아시죠? 왜 나는 변화하는 미래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입으로 따라해보시고 댓글로 같이 남겨보세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점점 더 기체, 액체, 고체처럼 여러분 안에 에너지의 씨앗으로 신겨서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나비효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비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